이거 되게 물리적인 게임이에요 탄성도 이용해야돼 탄성 장멱 다 이용해야돼 아이고 이건 제가 잘못한거 맞아요 우와 됐다 우와 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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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 머리 큰 녀석이 운다 그리고 3분의 1이 탈모에요 뭐 어쩌라고 뭐 어쩔까 뭐 어떻게 해줄까 저걸 뭐 하라고 되있는데 이거 뭐해야될까 뭐지 퍼즐인데 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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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뭘 해야될까요 해봐 일단 그니까 빛나는게 있는데 아 아니 난 나무가 저게 너무 말랑말랑해서 안 눌러질 줄 알았어 이게 또 되네 네 갔구요 아뇨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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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아 좀 억울한데 좀 억울한데요 아 난 저거 망치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부활하자마자 바로 앞에 있었어 아 아 씨 야 장난해? 됐어 이거 못 지나가나 슝 슝 슝 지나가지는데 왜 안 지나가졌지 반대쪽에 뭐 없나 아 없구나 아 그니까 반대쪽에 뭐 있을까봐 일부러 와봤어 오오 오 오 오 아이씨 아 아니 시야가 약간 쿼터뷰가 돼가지고 거리감이 거리감이 사라졌어 조금조금씩 걷고 있었는데 한발 더 가자마자 맞았어 야 거리감이 너무 애매 아 이 게임 진짜 이거 이런걸 갓게임이라고 부르는게 아닐까 너무 게임 좋은데 아우 이건 어때 너도 죽었어 임마 흐흐흐흐